근데 뭐 뭐야 이거 뭐 이 디슨 뭐야 얘 나이가 한 40살 돼 보였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아 방금이 됐습니다 예 아 그 저한테 그 방문 카톡 보내신 분 이에요 아 예 제가 너무 팬이고 저번에 또 웃어가지고 제가 팬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저보다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인데 아 근데 얼굴이 한 50대 되던데 예 아 아 제가 좀 수염을 길러서 그렇고 예 네 네 예 아 진짜요 예 예 아 그래요 형님 그럼 형님이시네요 그죠 예 형님 그 지금 방송 하십니까 예 지금 방송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형님 그래서 그 형님이 형님 그럼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형님 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아 예 그 지금 꽃대신님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게 어떻게 본다면 어 저번에 택배하고 잠깐 보통을 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어 바로 끝나고 우리 시들하고 조금 대화하시다가 누구냐고 하더니 예 그래서 가서 팬가입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어 왜 기억하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꽃대신님 아니요 팬가입 예 아니요 그 죄송합니다 예 꽃대신님 예 꽃대신님 예 꽃대신님 그 혹시 의리 한번 외쳐주실 수 있으세요 의리요 예 의리 예 예 다음 번에 또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아 예 연락하십쇼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형님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못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그럼 다음 번에 또 연락할게요 예 들어가세요 예 좋아요 구 cap 꿀 꿀 HIM аяв sums 누구나 Annoy 가서 해봅 nos 뭔가 입니다 Cinnamon 손 protect 으 ז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